이런 썩을 놈의 대감. 다음. 마마, 오늘 밤에는 희정전에 드시지 않으십니까? 오늘은 그냥 건너뛸까? 아, 우리 철종이 나오기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. 나한테도 이런 교육자 집안의 소울이 있을 줄이야. 딱 한 장만 더 읽고. 아, 쫑아. 아, 미안, 미안. 내가 딱 한 장만 더 읽고 온다는 걸 도저히 멈출 수가 있어야지. 아니, 근데 아직 옷도 안 갈았고. 뭐... 왜, 왜 이걸 나한테 줘? 살고 싶어지면 돌려달라 하지 않았습니까? 진실을 모르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줄 수 있더군요.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. 주인에게 돌려주기까지. 미안합니다. 알아보지 못해서. 마찬가지야. 너무 오랫동안 솔직하지 못했잖아. 8년 만에 주인을 찾아왔네. 주인이 엇갈린 시간 전부를 되돌릴 수는 없겠죠. 하지만 다시는 중전을 오해하고 엇갈리지 않겠습니다. 그런데 그 8년 동안 중전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? 다소 이상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이상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뭘 놓친 겁니까? 그러게 말이다.